지칠 수 없는 것들은 기억과 경험, 승리에 대한 열망? 실패했을 때 좌절할 시간이 없거든요 국내에서 20년 동안 엘리트 선수를 했다는 거 프로 선수 생활을 제가 8년 정도 했는데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스포츠 사이언스를 또 배웠고요 IT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선수들과 감독 코치님 사이에 안 보이는 무서움? 그런 벽이 존재하거든요 서로를 연결해주는데 스포츠의 문화를 기술로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구성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플리케이션이 가운데 하나 있을 뿐인데 질문을 해소해주기도 하지만 엄청난 일을 해낼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천과 IT가 만나는 주식회사 QMIT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기라고 합니다